아 뭐야 서프라이즈 밥 먹자 무슨 메뉴야? 된장찌개 이건 인도네시아 반찬 땜빼 맞아 어떻게 알아? 이건 삼발 응 인도네시아 음식이랑 한국 반찬이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땜빼 땜빼 와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까 엄마 무슨 얘기했어? 그냥 이제 뭐하려고 키워먹을래? 아빠 감사합니다 해야지 우와 엄마한테 얘기했어? 해봐 들어봐 결혼은 그냥 응 됐어요 응 근데 별로 없어 지금 응? 별 9월 가면 좀 더 있어? 일단 절어야지 응 나 추가 안해라 나 어떡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가끔 가는거? 응 나한테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친척들도 있고 응 세금도 너무 많이 나왔어 세금도 너무 많이 나왔어 태국 간다고 엄마한테 얘기 안했잖아 응 알겠어? 잘했어? 얘 가야돼 얘 가야돼 엄마 세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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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금? 무슨 세금? 나 이거 세금 나온거 봐봐 세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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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야 아구야 잠깐만 진짜야 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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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약간 이상해 백스 세금 세cję 하나 사람 그래서 lend 아까 초음에 내가 야 이거 주는거 너무 두겹네 대야 여기 뭐라고 써있어? 감사의 마음을 전화합니다 저희 태국 가고싶어? 응 저희 대기 쇼옹 진짜야 이거? 또또또 또또커피 아니야? 결혼 그냥 해 선물 선물 아빠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뽀뽀 엄마 뽀뽀 한번 더 한번 더 너 이제 자러 가자 가자 우리도 한번 가자 넓시 넓시 윙손 엄마 만나 밖에 나갔다고 밖에 나갔다고? 언니한테 이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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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 안녕 이모 안녕 이모 안녕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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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네시아 오냐고 인도네시아 오냐고 인도네시아 안 갔다고 왜 안건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내가 비울랑 다 기타일까 이거 엄마 엄마 장난하지마 이모 이모 뭐 하냐고 이거 뭐 이 친구야 비행기 피어냐고 브라이티켓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 얘기해? 얘기해 나니나니깐아 나니깐아 방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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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응 서프라이즈 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서프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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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서프라이즈 왜 갑자기 가냐고 가족들 다가는데 우리만 빠질 수 없다고 오이건 가려고 길이 높은 거랑 못 길게 왕이건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넌. 너가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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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